음악 자 추억의 농구를 이야기합니다. 클래식 배스킷볼 자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과거로 가볼까 합니다. 2005년 9월에 열렸던 제42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2차전입니다. 자 결선 리그에서 한양대학교와 경희대가 맞붙었는데요. 자 경희대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가 한 명 있죠. 바로 아리엔티나 특급 김민수 선수입니다. 현재 서울 SK나이체에서 뛰고 있는 김민수 선수 그 데뷔 당시만 해도 아리엔티나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. 또 플레이에서도 탄력과 힘을 겸비한 그런 플레이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. 김민수의 응답하라 2005 자 김민수 선수 이때의 플레이를 회상하면서 SK에서도 아주 멋진 플레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경기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42회 전국대학농구 2차연맹전 8선 리그 마지막 날입니다. KBS 농구 해설위원 수원대학교 박재현 교수입니다. 자 지금 한양대학과 경희대학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. 김민수 선수 아주 올렸습니다. 블락샷 자 먼 거리에서 석점 꽂습니다. 들어갑니다. 조성민의 석점슛 조성민 선수는 바로 이 전주고등학교 출신이죠. 그렇습니다. 모양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58대 51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 선수는 좀 지친 것 같아요. 네 체력적으로 좀 붙여보이는 경희대학교 자 석점 들어갑니다. 석점 홍수 김정훈의 석득점 58대 54 넉점차 이 경희대학교가 강팀에게는 강하고 조금 전력이 그래도 조금 떨어진다 그런 팀에는 또 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. 15기쯤 있는 편이죠.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이 바로 동국대학에도 예선해지지 않았습니까? 김민수에게 자 김민수 끌고 돌아갑니다. 슛 동점입니다. 김민수의 두 점수 동점 자 그렇고 불안한데요. 저 안쪽 좀 퍼고 들어야 돼요. 그렇죠 네 차스죠 아 블러쉬인데 성공입니다. 잘 잡아줬어요 박상현 자 박상현 선수 팔로우업이 아주 좋았습니다. 다시 뒤쪽에 이현민 다시 김민수에게 자 공개해줘 김민수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. 자 이 터닝시시 아주 1포인 아 센터죠. 네 김민수 아주 좋습니다. 60대 60 동점 자 김민수 김민수의 훅슛 들어갑니다. 김민수의 연속든 득점 역전입니다. 60대 60 훅슛은 뭐 수비하기 어렵죠. 이현민 자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슛 들어갑니다. 자 지금 연속 한 10득점 나왔어요. 네 김민수의 연속 8점을 좀 득점하고 있는데요. 안 돼 이지훈 한 사람 제치고 그리고 석점 시도 석점 자 이지훈의 역전 석점 오늘 이지훈 선수와 29점을 득점했어요. 29점이에요. 2학년 선수인데요. 배제고등학교를 나온 2학년 이지훈 자 다시 김민수의 리버스에 이어 들어갑니다. 자 경의당에서는 지금 김민수 선수 많이 득점을 하고 있어요. 조성민 조성민 자 트래블링입니다. 치고 들어가죠. 자 이현민 자 김민수에게 김민수 골 밑에 여의치 않습니다. 자 라인 클로스 라인을 밟았습니다. 라인을 밟았습니다. 자 그래서 공격권 한양대학교 자 트라이블링으로 내죠. 자 조성민이 들어갑니다. 골 밑에 슛 반칙으로 내립니다. 자 지금 작전대로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어 이제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남은 시간에 22.1초 어 이제 반칙으로 끊어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데 자 자유투가 이제 오늘 승패에 또 자 오늘 이지훈 선수가 29점을 넣고 있습니다.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. 아 들어갔네요. 동점 66대 66 동점 자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. 아 들어갔어요. 자 67대 66 또 10초 보내고 한 개 짜르고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. 아 이제 하나 했네요. 네 7초가 경과됐습니다. 남은 시간은 15초예요. 15초가 남아있습니다. 경희대학이 역전승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남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. 자 시간이 많이 있는데 볼 들었어요. 자 여기서 훅슛 아 들어갑니다. 자 68대 67 남은 시간 7.9초 자 그대로 이지훈 들어갑니다. 자 이지훈 자 외곽에 기대도 속점 아 아 물발렀습니다. 경희대학의 68대 67 승리입니다. 아 경희대학 김민수가 해결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골밑에 포스트가 잘 들어갔죠. 과감하게 1대1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 마치 우승을 한 것처럼 최우영 감독과 김영봉 코치가 좋아하는데요. 자 극적으로 김민수의 훅슛 들어가면서 경희대학이 한양대학의 68대 67 한 점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. 자 김춘수 감독은 아쉬워하는 표정인데 왜 파울로 안 잘랐느냐 이런 아쉬움이죠. 뭐 한양대학 오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만 잘했습니다. 네 오늘 농구 팬들에게 아주 멋진 경기를 한양대학도 보여줬습니다. 자 이렇게 들면은 경희대학교는 3승 2패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자 이현민 선수가 바운드 패스 여기서 훅슈 오른손 훅슈 하시죠. 네 맞기가 어려운데 정확하게 성공했어요. 자 경희대와 한양대와의 경기 저희가 사실 4쿼터밖에 입수하지 못해서 이 4쿼터만 잘라서 편집했는데요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처에서 나왔던 김민수 선수의 활약 정말로 SK넷츠 팬들이라면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활약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이 경기에서는 또 추억의 얼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죠. 뭐 지금 현재 프로에서 뛰고 있는 이지훈 선수라든지 또 코치로 활약 중인 박상현 코치 또 KT의 국가대표 슈터인 조성민 등 추억의 얼굴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 저희는 당분간 또 이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대학 경기를 준비할 예정인데요.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클래식 배스킷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